스팟, 스페이스가 아니고 스팟, 스페이스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을 찾는 거 정말 힘든 일이죠? 주차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파킹 스팟이라고 합니다 파킹 스팟 혹은 파킹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스팟 아니면 스페이스예요 스팟, 스페이스가 아니고 스팟, 스페이스 라고 하게 됩니다 이래서 파킹 스팟을 찾는 게 참 어렵네요 불가능에 가깝네요 라고 한다면 아, it's almost impossible to find a spot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 저기 하나 났다, 자리 났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걸 영어로 there's a spo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Hey, I see a spot right there I see a spot right there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I see right there 바로 저기에 난 게 보이네요? 라고도 할 수 있고 there's a spot 이렇게 there's 뭐뭐 라고도 할 수 있고 어, 있네요? 라고 하는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parking lot parking lot 주차장에서 내 차를 주차하려고 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스팟이 없기 때문에 아, there's no spot 이렇게 말하는데 아, I see a spot right there 저기 하나 공간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로 빨리 갔죠 또 보니까 아, 여기는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을 위한 주차 정관입니다 라고 말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곳은 뭐뭐를 위함입니다 라고 할 때 it's for 음음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it's for the handicapped it's for the handicapped 라고 하게 되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the handicapped 라고 하거든요 it's for the handicapped 하면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나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요 좌석이 있잖아요 연세대신 어르신이라든지 혹은 뭐 임산부라든지 몸이 불편하거나 어린이를 위한 문간이다 라고 할 때 it's for the elderly 하면은 연세대신 어르신을 위한 겁니다 it's for the pregnant women 하면은 임산부를 위한 겁니다 라고 한다든지 it's for children 하면은 어린이들을 위한 겁니다 라고 한다든지 모두 it's for 음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it's for 음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잘 Clinic 안녕 에너지 자막 에너지 инг Wir